기독교 대왕 감리회 감독협의회가 신년 할애배를 진행하고 신임 감독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를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기독교 대왕 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은 성경으로 돌아가 믿음의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부 행사에는 신임 감독들을 축하하는 순서가 진행됐으며 이어진 순서에서 제7보병사단 101연대 승리교회가 강림교회 김선두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광림교회는 승리교회 건축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